시사평등가 고현준의 뉴스타카 시간입니다. 안녕하세요? 오늘 첫 소식 제목이 두 달 만에 말 9마리가 죽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? 문제화된 해당 농장의 농장주는 지난 2021년쯤부터 경마장이나 승마장에서 늙거나 병든 말들을 데려와서 불법 도축을 하거나 말 사체를 불법 매립하고 방치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동물보호단체는 지난달 15일 농장에 방치돼 있는 말 15마리의 상태를 살펴본 결과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는 등 장기간 방치된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현장에서 전기 톱과 절단된 말의 신체 부위가 발견되는 등 불법 도축이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는데요. 두 달 전만 해도 23마리였던 말 가운데 8마리가 사체로 발견됐고 이후 1마리가 추가 발견됐습니다. 2년 전부터 주민들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시가 사유지라 어쩔 수 없다는 대응으로 일관해왔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요. 동물보호단체들은 한국마사회와 농림축산부가 말 사업 전반을 개선하고 복지 방안을 제대로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 도톱과 절단된 말의 신체 무한화된 사회와 흔적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